침들아 마르리 나만 노려요 다행이지 그런게 맞는데 그거 말고 할 말 없나? 다행이네 아 우리 또 데빌진이네 데빌진은 뭐야? 저 날개 봐봐 야 우릴 밥먹을 준비해 나는 멀쩡한데? 아 리볼이네 몸이 아파 아니 좀 먹여줘 환자는 원래 배고픈 사람은 쟁취하는거야 아이 궁 박았는데 저 들리는게 뭐 다 지르러 갔는데 나도 궁 찾으러 갔 아이 납실 좀 주세요 야 앞에는 휴턴을 자라 좀 왜 젠대요 아니 닌 그러니까 진짜 풀렸잖아 닌 그러면 맞으면 죽는게 닌 맞고 있는게 나은데 둘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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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돼지가 죽을 수 없어 왜 남아 때려 캐럴님 근데 뭐 링 끼고 저거 끼고 했는데 딜이 그렇게 세진 않네요? 아 나 괜찮아 하랑보다 높으면 아 그래? 진짜로 하랑보다 높으면 인정이지 어 난 한숨하고 있다고 했는데 길이 낮은 이유가 있는데 밝히진 않겠어 나 지금 아파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러면 좀 아니 누가 누가 총 들고 혀팍 함께 애마라고 아픈때 잠자면은 잠을 못 잔다고 게임을 하면서 이겨내야지 게임치료법 아 근데 이거 진짜 애매 진짜 애매 내가 꼬리 흔드는 중 안오나? 크게 안오나? 꼬리 흔들다가 머리 흔들잖아 꼬리 아니잖아 꼬리 붙잡해서 해대기 집어 나가면서 머리채 좀 뜯기잖아 꼬리 아니잖아 뭐 맛있는거 없나? 점심에 먹을만한거 덤매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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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모르지